네, 금요일 대신 리포트를 읽어주는 곰 차장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김민진 차장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혹시 삼겹살 대회인 거 알고 계세요? 아, 모르고 있었어요. 네. 3월 3일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삼겹살 대회였군요. 몰랐어요. 네, 한번... 오늘 뭐 드실 약속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네. 저는 어제 고기 먹어서... 아, 그럼 저희 둘 다 안 먹는 걸로요? 안 먹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시장이 2차전지도 계속 가고 약간 중국 기대감에 철광 화학도 좋은데 다음 주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아, 2차전지 진짜 놀랍습니다. 어제 이제 막판에 그렇게 빼서... 제가 이제 참 2차전지들은 함부로 얘기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계속 이제 드렸지만은 조심스럽게 2차전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어제 드렸는데 뭐, 그거는 이제 화요일부터 드렸었는데요. 네. 오늘 또 올라가고 있어요. 뭐, 그만큼 이제 시장의 돈이 이쪽으로 쏠린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가는 종목군들에 대한 투자 의견은 확실하게 꺾이는 걸 보기 전까지는 그냥 뭐 매도에 대한 얘기를 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뭐 비중 축소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종목군들을 다 줄이자는 얘기를 하는 게 쉽지 않은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이쪽뿐만이 아니라 로봇 관련 주? 아, 여전히. 그러니까요. 이쪽도 좀 좋은 것 같고. 반면 이제 이 채트 GPT? 이쪽이 이제 어제 좀 장중에 약간 흔들렸었는데 납포도 다 줄였었거든요. 그러면서 얘네도 안 빠지고 있어요. 그 얘기인즉슨 그냥 시장에서는 요 한 3, 4개 섹터? 거기에 뭐 엔터주들도 있고 뭐 좀 보면은 이제 우상하는 섹터도 있지만은 그리고 오늘 뭐 준비한 위성 관련주? 이런 쪽들도 있지만은 하여튼 뭐 그 중심 섹터에서 벗어나면은 참 쉽지 않은 시장이구나 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저는 또 2차전지 너무 많이 올라서 늦었지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타이밍만 놓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어쨌든 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오늘 대포차 종목들은 어떤 걸까요? 네, 오늘 대포차 종목군들 또 7개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은 에널리스트는 뭘 하냐? 사업적인 측면에서의 업데이트를 좀 합니다. 그래서 엘조아 같은 경우는 이제 CNT 사업에 대한 가치를 시가총액에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리포트가 있었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헬스케어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IRA 얘기를 했는데 요것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인텔리안테크는 저도 이제 자주 준비하는 기업이긴 하지만은 항상 이제 투자 의견 변화나 목표 주가 상하향 그리고 신규 커버리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제가 웬만하면은 종목군들을 들고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시장에 해당 종목에 대한 시장의 관심 애널리스트의 관심이 어떤지를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인데 KB 증권에서 오늘 인텔리안테크를 신규 커버리지를 했어요. 15만 5천원의 목표가를 지금 주가가 8만 6천원인데 15만 5천원이면은 굉장히 높게 지금 한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게 보셨구나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신세계 픽아웃 없을 것 같다. 대한해운은 아무래도 이제 해운 BDI 쪽에 대한 반등기대를 좀 얘기를 했고 암호텍 11개 분기만에 흑자전화했습니다. 사실 실전 발표가 며칠 전에 있었는데 안 짚었기 때문에 오늘 들고 나왔고요. 최근에 이제 2차 현지 관련주 중에 또 가장 이제 추세적으로 안 무너지고 올라갔던 기업 중에 하나가 나노 신소재거든요. 이 관련된 얘기 나노 신소재하고 LG화학은 둘 다 이제 CNT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로 LG화학 보시면 CNT가 탄소 나노 튜브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카본 나노 튜브죠. CNT가. 그래서 이제 어디에 쓰이느냐. 그냥 양극재하고 음극재에 다 쓰이는 소재고 저도 막 봐도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이게 이제 충방전을 할 때 음극재용 CNT 도전제 같은 경우는 그쪽을 이제 잘 코팅을 해주지 않으면 배터리의 수명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특히 이제 급속 충전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근데 우리 옛날에 전기차 얘기할 때 맨날 무슨 얘기 했어요. 아니 전기, 뭐야. 배터리가 떨어져서 충전해야 되는데 40분씩 50분씩 어떻게 기다려. 이 얘기 많이 했잖아요. 기름 넣는 데는 2분, 3분이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에 따른 대안으로 그런 급속 충전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따른 배터리 수명을 위한 CNT 도전제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게 이제 뒤에 얘기할 나노 신소재에 대한 얘기입니다. 양극재도 CNT가 필요한가 봐요. 저는 몰랐었어요. 왜 몰랐느냐.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보시면은 세계 배터리 도전제양 CNT 수요입니다. 근데 양극재 도전제 들어가는 CNT는 거의 없어. 안 보여요. 다 음극 도전제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CNT 도전제가 음극재 쪽에만 들어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양극재 쪽에도 이렇게 늘어난다. 이것을 이제 볼 수 있는 표인 것 같고 그럼 이제 양극재 도전제는 누가 아느냐. LG화학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도 양극재 도전제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몇 개 기업이 안 합니다. 근데 이 LG화학의 여러 가지 제품 포트에서 CNT의 가치를 시가총액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 NCMA 기반 단입자 양극재 이 단입자가 뭐냐면은 요거를 좀 하게 되면은 이 내구성이 좀 높아지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으로 단입자를 만들어야 하는지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 내구성이 높아지고 가스 발생량이 줄어 공간 효율이 개선돼서 더 많은 양극재를 배터리에 적용을 해서 주행거리를 좀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요거를 집어넣게 되면은 사실은 회사의 배터리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첫 번째 이제 요 내용이죠. 두 번째는 이 CNT의 가치인데요. 지금 천억 정도의 매출액이라고 해요. 그러면 냉정하게 얘기해서 LG화학의 LG화학이라는 회사에 천억이라는 매출액이 영업이익을 얼마나 낼지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어 100억을 낸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은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이 100억이 가져다주는 주가의 상승은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잖아요. 성장과 증설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향후 미래의 기대감들을 반영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대산 4공장을 증설을 하게 되면은 연간 기준 매출액 4천억을 상위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CNT라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만드는 회사가 많지 않고 동사 같은 경우는 독자 기술 기반 총매 활용을 통해서 생산성과 품질 측면에서도 경쟁사를 압도한다고 해요. 양극재 CNT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전반적인 이 사업부에 대한 가치를 반영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경쟁사들의 재료비를 살펴보게 되면은 매출액 대비해서 2에서 30%밖에 안 된대요. 그럼 이걸로 분명히 돈 번다는 거라는 거고 왜냐하면 사업부별 매출액가 나오지 않으니까요. 이거는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높은 수익성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며 현 시가총액의 4에서 5% 정도를 CNT가 차지할 것이다 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1분기 같은 경우는 약간의 우려감들이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분기 이익이 확장되는 LG학 배터리 부분 쪽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기대감을 좀 가져보자는 점과 함께 목표 주가를 80만원에서 85만원으로 상향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LG학이 우리가 양극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CNT 도전제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짚어보고자 오늘 LG학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사실 실질적으로 주가에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거고 증설하고 4천억원에서 시총의 4, 5%면은 그때는 좀 의미가 그럼 있는 숫자인 건가요? 현재 예상되는 그 미래에 이게 참 어려운 게 첨단 사업부의 이익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LG학이 돈을 잘 번다고 해도 배터리 양극제 쪽에서 벌어내는 게 1년에 몇천억 수준 밖에 안 됐었으니까 작년까지는 이게 이런 거예요. 점점 양극제 쪽이 이렇게 커져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양극제에서만 1년에 1조 원을 넘게 번다라고 치죠. 그런데 도전제도 커지는데 매출액 4천억에 오피마진 그래 많이 줘서 8백억 잡자. 이게 진짜 엄청 큰 건가? 오히려 양극제 커지는 속도 대비해서는 더 작은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CNT가 커진다고 해서 양극제가 더 커지는 것 대비해서 덜 커지면 사업부의 가치를 이렇게 주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LG학이라는 회사가 지금 주가의 움직임은 석유학 쪽의 흐름은 거의 제거하고 2차 현지 쪽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한 부분 쪽에는 도움이 좀 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 물어봤고요. 두 번째로는 카카오 들고 오셨는데 카카오는 진짜 안 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혈당관리 플랫폼서 이거는 그래도 좀 뭔가 당뇨병 환자분들 많으시니까 약간 보기에 약간 전 솔깃한 느낌이 들던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항상 그런데 이제 또 카카오가 가진 능력을 생각하면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한 3, 4년? 4, 5년 전만 하더라도 야 돈을 주고 택시를 불러? 아하 저는 아직까지 이제 그때도 말씀드리면 카카오티가 없어요. 어플이 없습니다. 지금도요? 네. 지난주, 지지난주 금요일이었나? 제가 이제 뭐 역삼동에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나갔다가 이제 가족들하고 차를 안 가져가서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잡으니까 잡히더라고요. 막 되게 추워서 지하철역에 잠깐 있다가 이렇게 어플을 깔고 올라가야 되나? 하고 슥 올라가 봤더니 택시 너무 많아서 그냥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불과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이러한 돈을 주고 택시를 잡아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대중화가 됐단 말이에요. 카카오의 이 헬스케어 신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돈이 필요합니다. 유료화 모델이 될 거예요. 쓸지 안 쓸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이냐 우선 회사에서는 이제 B2B, B2C 사업을 런칭할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B2C 같은 경우는 혈당관리 플랫폼 사업 프로젝트 감마라는 거고 B2B는 의료 데이터 플랫폼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내 출시 계획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B2C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당관리 플랫폼 사업이에요. 지금 뭐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제가 이어플로그라든지 이런 회사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죠. 자동 인슐린 주입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아서 막 이렇게 혈당관리를 해주는 그런 기계들도 나오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도 연속 혈당 측정기와 결합해서 혈당 측정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로그처럼 계속 기록을 해서 측정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에보트라는 진단기기 쪽에서는 세계 최고 기업이죠. 이 회사에 레버러토리, 프리스타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4주 패키지 가격이 20만 원이라고 해요. 근데 일형 당뇨 환자를 제외하고 있는 급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 대상 환자군을 늘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알고리즘을 도입해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사실 싸지는 않고 첫째는 보험급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혈당이라는 게 웨어러블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뭐 여러 가지 심박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이게 카카오라는 플랫폼으로 했을 때 진짜 성장을 하나? 뭐 아직까지는 저는 좀 물음표인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프로젝트 델타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데이터 관련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학병원 한 곳과 차세대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상반기에 정식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뭐 카카오가 이게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이 주요 국가들 중에서 정치적 기술적 이슈 없이 의료 데이터를 관리하는 국가가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라고 합니다. 다른 데는 되게 까다롭나 봐요. 아니면은 뭐 데이터 관리가 그렇게 잘 안 되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관리하는 회사들이 나오게 되면은 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카카오의 이 협력 업체들 이런 것들 그리고 협력 과거에 이제 MOU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형 병원용 의료용 솔루션 이런 이즈케어텍이나 이런 기업들과도 이런 것들을 맺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한다. 근데 이 사업부도 사실은 굉장히 적자를 많이 내는 사업부입니다. 그래서 진짜 카카오 모빌리티처럼 빠르게 수익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첫째는 이제 뭐 이쪽이 실생활이 아니다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은 그쪽 모빌리티나 이쪽은 너무 이제 실생활이 좀 더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미 이런 쪽에 사업량을 하는 기업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식을 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제 또 의료나 이쪽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과연 카카오가 이런 쪽에 성공을 해낼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좀 잘 돼서 약간 데이터 같은 거 따로 보험회사에 청구할 때 제가 안 보내도 좀 한꺼번에 카카오 통해서 처리되고 이런 거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카카오였고요. 세 번째는 신규 커버리지 나온 인텔리안테크였는데 제가 이거를 한 8만 원대에서 팔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목표가가 15만 5천 원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제 굉장히 공격적으로 제시하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가차도 한번 볼까요? 인텔리안테크는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고민이 필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이제 1봉이고요. 이게. 많이 올라왔죠? 아 그렇네. 많이 빠졌다 많이 올라왔네요. 이게 이제 주봉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4분기 실적이 박살이 났을 때 아 3분기 실... 잠시만요. 4분기... 3분기 실적이 안 좋았을 때인가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4분기 실적인 것 같네요. 그때 이제 많은 증권사들이 4분기에 나가야 될 매출이 이제 앞으로 이연되기 때문에 4분기 실적 박살났을 때 오히려 봐야 된다라는 미래세 증권의 리포트였나 거기를 이제 제가 들고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은 안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텔리안테크는 갑자기 주요 기업들 스페이스X나 이런 쪽이 원앱이나 이런 쪽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이 얘기가 더해지면서 주가가 버텨내면서 1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반영되면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장기저항 때 이게 지금 보시면은 2021년에 만들어졌던 고점을 계속 이제 쉽게 돌판을 못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과연 돌판을 시킬지 왜냐하면 한참 쉬었으니까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러면은 저기서 이제 못 뚫고 다시 내려온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팔아야죠. 팔아야 되죠. 네. 매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한 8만 원대 후반선 정도 되면은 보유자들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인텔리안테크가 어떤 내용이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네. 자료도 좀 넘길게요. 우리 KB증권의 한유권 애널리스가 말씀드렸듯이 목표율까지 15만 5천원 거의 두 배를 제시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거예요. 위성통신 안테나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제 예전에 위성 방송이라는 게 옛날에 되게 많았었는데 근데 그건 진정한 의미의 위성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이제 MLO, LLO 이렇게 해서 적외도 위성까지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동사의 레퍼런스는 단연코 선두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아시다시피 이제 원앱 쪽에 이 회사에 적외도 위성 안테나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원앱이나 스페이스X, 아마존 O3B, O3B 이렇게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런 회사들이 초고속 위성 데이터 서비스를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원앱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상업화가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가 648개의 위성이었는데요. 542개를 쐈어요, 벌써.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하반기에 본격적인 위성통신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선을 까놔도 돼요. 땅떡하게 좁으니까.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막 저기 사막 한가운데 트레일러 하나 같은 걸로 집 짓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인터넷에 쓸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 우리 선 좀 연결해 주세요. 누구 해줍니까? 그런 이제 약간 인구밀집 지역에 벗어난 쪽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과 함께 지연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제거할 수 있는 뭐 이러한 기대감들을 가져가면서 저개도 위성통신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위성통신 기업에 공급을 한 트랙루크 레코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대감이 있다. 원앱과 스페이스X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 모멘텀이 됐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제 또 하나의 이 회사의 중심축은 VSAT라고 하는 해상용 안테라입니다. 근데 이게 경쟁사인 이제 코밤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공장을 옮겼는데 수율이 잘 안 잡힌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에 따른 수혜도 입는다.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이 싼 건 아니에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 309억 무려 105% 성장을 합니다.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저도 이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시가총액 꽤 돼요. 거의 한 8천원 이상 될걸요? 7,824억 아 거의 비슷하네요. 8천원 가까이. 그러니까 사실 밸류에이션이 싼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대표적인 성장주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굉장히 안테나는 원래 잘하는 회사입니다.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점유율 세계 1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2차 현재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업도 마찬가지고 세계 1위 기업은 또 프리미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이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주요 리포트 인텔리언 테크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주가도 괜찮은 상황이고요. 기타 리포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좋은 얘기들이 많은 리포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면밀히 좀 따져봐야 될 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이제 오늘 신세계는 리포트 내용은 굉장히 도움이 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들 1분기 피크아웃 우리가 4분기에 생각보다 좀 어려웠고 1분기에 백화점 데이터가 생각보다 안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백화점 꺾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2월 달 들어서 데이터가 다시 좋아졌어요. 아 그래요? 네. 우애다. 저도 잘 몰랐는데 특히 이제 마진이 높은 의류 데이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졌대요. 그리고 이제 1분기에 중국과의 좀 악화라든지 이래서 면세 매출 떨어지는 거 아니냐? 면세 우려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어차피 이제 따위공들이 들어오는 거는 영업이익률은 거의 제로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업이익은 매출액은 늘어날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마진율이 높은 자유여행객의 매출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특허 수수료 50% 감면 정책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환입이 되면서 면세점이 흑자가 나올 가능성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신세계의 실적 자체가 크게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1분기에 영업이익 1750억 플러스 7%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NH의 리포트고 그럼 이런 거예요. YY 7% 너무 싼 거 아니야? 그럼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어? 당연히 이런 의심을 해야겠죠. 네. 근데 이러한 우려감, 역성장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빠져 있으면은 7%만 올라도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신세계의 주가가 올라오는 것은 이러한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대한해운입니다.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장기 계약을 맺어서 용서원 계약을 맺고 장기 운송을 하기 때문에 BDI의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하지만은 자회사인 청명해운과 대한상선이 그래도 한 20척이 좀 안 되는 스팟에 영향을 받는 운송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그렇기 때문에 BDI가 올라가면은 얘네도 조금이지만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리포트였는데 저는 뭐 아무리 봐도 차라리 BDI가 올라오면은 페노션. 그래서 뭐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HMM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때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은 컨테이너 머스크 쪽 얼레이언스 거기서만 늘어나는 선봉량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하이 싱글 이상 두 자릿수 초반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컨테이너 공급량 증가는 로우 싱글이에요. 그러면은 한 8-9% 정도의 공급 압박이 있는데 좋아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반면 벌크성 같은 경우는 중국이 돌아서게 되면은 뭐 당연히 돌아서는 거니까. 그래서 페노션이 해운주 쪽에서는 제일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대한해운도 작지만은 수혜다. 그래서 요것의 의미를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BDI면 페노션을 보는 게 더 낫다. 맞다. 아모텍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모텍은 워낙 통수를 많이 쳤습니다. 얘네도. 그러니까 이 통수라는 게 약간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계속 이제 좋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했는데 실적이 나올 때마다 그렇게 실적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영업이익 31억을 만들어내면서 11개 분기만에 흑자가 나왔어요. 그럼 2년 반 동안 계속 적자 냈다라는 거거든요. 이 회사가 하는 일이 아무래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안테나 휴대폰 안에 들어가는 안테나와 일부 이제 거기에 들어오는 음성의 품질 개선 이런 것들을 이제 시켜주는 제품인데 스마트폰이 안 좋으면 실적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판매 대수 자체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기대에 있는 MLCC가 도대체 언제 될 거야. 한 5, 6년 전부터 계속 울고 먹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 MLCC가 드디어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흑자전을 했다라는 거고 특히 이제 이 회사의 강점은 전장 쪽에 MLCC가 거의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고요. 다른 데 삼성영기나 이런 데는 전장으로 늘린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전장이 지금 본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물론 이제 지금 중국 쪽에만 들어가지만요. 그리고 이제 공급 레퍼런스와 함께 고전업 제품 쪽에 로우아우를 좀 보유하고 있고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약간 이제 일본 느낌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일본기도 흑자를 보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개선되는 일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나노신 소재는 저도 이제 예전부터 참 많이 말씀을 드렸던 기업입니다. 나노페이스트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메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잘게 부수거나 액상화를 하거나 그래서 그러한 소재들을 어디에 도포를 해주거나 뿌리거나 이러한 이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래서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쪽에 수요가 있었는데 이제는 전지 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고요. 양극도전제 NWCNT 라는 것들도 좀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리콘 음극제에 들어가는 CNT는 이 회사가 CNT 분산제는 이 회사가 거의 독점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나노신 소재는 예전부터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 테슬라의 건식 전극 공정 이게 CNT 도전제의 수요를 크게 늘릴만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제 중요한데 관련 내용이 이번 인베서데이에는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이제 건식 공정에 대해서는 계속 회사가 테슬라가 얘기를 했었던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유효하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회사가 올해 영업이 그러니까 아까 인텔리안테크는 108%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올해 나노신 소재는 35% 성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 277억 시가총액이 얼마냐 지금 나노신 소재 시가총액을 좀 보면은요.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두 배나 비싸죠. 예. 물론 이제 야 그 위성은 쓰면 쏘면은 한참 쏘는 거고 자동차는 훨씬 더 많이 만드는 거고 사이즈가 달라요. 그래서 단적으로 두 개 비교할 수는 당연히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나노신 소재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이고 하지만 리포트에서도요. 아 그리고 이제 이 물량의 증가 효과를 보면은 22년도에 5천톤 올해 1.5만톤 내년도에 2.5만톤 됩니다. 많이 늘어나는 건 맞아요. 근데 절대적인 이익 속도가 아직까지 그만큼 따라오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 주가를 16만 8천원으로 제시를 하지만은 최근 급등에 따른 밸류 부담은 있다. 라고 이제 좀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급등은 리포트에서도 좀 부담스러운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2돌돌님이 조금 떨어질 만도 한데 안 내린다. 저도 공감이 많이 되는 얘기였고요. 마지막으로 종료하기 전에 KSL님이 동진 세미캠 네. 요거를 질문을 주셨네요. 그러니까요. 동진 세미캠이 2차전지에서 뭘 하나요? 사실 동진 세미캠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쪽이라서 사실은 이제 안 본 지가 좀 오래됐어요. 저도. 근데 이제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뭘 하는지 어떤 제품을 만든지는 저도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나중에 우리 KSL님께서 댓글에 좀 질문을 다시 한번 주시면은 제가 리포트를 찾아서 관련 내용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오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시장 분위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상승폭 조금 더 키우면서 코스피는 0.3%인데 코스닥이 오늘 힘이 더 좋은 상황이네요. 1%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금요일이니까 또 마무리 잘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